통신비를 아끼려고 기본 요금제를 사용했다가 수천만 원의 통신비를 물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. 사실 통신사가 알려주는 1기가, 2기가 같은 데이터량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써야 되는 양인지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.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연매출 2억 원 규모의 작은 IT 업체입니다. 지난 2월과 3월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한 대의 법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이 2,4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. 소액결제나 해외로밍 등 부가서비스 없이 데이터 사용 요금으로만 나온 금액입니다. 해당 휴대폰은 이렇게 CCTV를 보는 용도로 매일 24시간 사용됐습니다. 하지만 한 직원의 실수로 와이파이가 아닌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. 통신사는 데이터가 모두 소진됐다는 문자메시지만 몇 차례 보냈을 뿐입니다. 하지만 통신사 측은 고객들의 통신 내역을 볼 방법이 없다며 애초에 사용량이 많은 경우 무제한 요금제를 권장한다고 설명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의도치 않은 요금폭탄 사례가 종종 생긴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. 해당 업체는 유사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